안녕하세요 원더맨 입니다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오늘은 남동풍이 오전 오후 계속 잘 부는 걸로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에 올라왔어요 남동풍이 불면 오전에 이륙을 해서 오후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보가 며칠 전부터 계속 봤는데 계속 바뀌었어요 예보가 계속 바뀌고 비행 조건이 굉장히 좋은 걸로 예보가 돼 있다가 당일날에 점점 안좋게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상층 구름이 100% 하층 구름이 50 몇% 중간층 구름이 50 몇% 하층 구름이 60% 이상 이렇게 상중하가 전부다 구름으로 꽉 덮이는 그런 예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행을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보를 보고 비행이 안될 거라 생각해 가지고 안 나오셨어요 레전드 형님도 예보를 보고 가봐야 별 볼일 없겠다 하고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 흑성산에서는 고도가 바람이 좋아서 리치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륙장 위에까지 동동 떠다니고 저렇게 됐구요 흑성산에서는 최고고도가 900m 정도 올라갔구요 구름이 꽉 껴서 어디 XC 할 엄두를 못 냈어요 하지만 이제 갔습니다 저는 평택까지는 구름이 꽉 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갔는데 평택서부터는 하늘이 조금씩 열려서 비행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총 비행하는 시간만 3시간 2분 정도 비행을 했구요 약 60키로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카메라가 꺼져 가지고 편집 아닌 편집이 됐습니다 오늘은 비행을 대충 이렇게 했어요 선방 했어요 구름이 이렇게 꽉 꼈는데 다들 이 정도 구름은 XC를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햇빛이 이렇게 안 나와도 구름이 많이 있어도 열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스크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기상이 안 좋은 날은 결을 따라서 비행을 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멀리 갑니다 그리고 동풍이라 이제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는 해안풍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풍이 있어 가지고 또 서쪽으로 멀리 못 가요 여기 산 하나 건너 뛰면 서풍으로 바뀌어 가지고 바로 내려야 되고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행을 했어요 타스크고 그냥 바람 결 따라서 배풍 타고 좌우로 45도 정도 좌우로 45도 정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가 판단해서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행도 불법인가 일단 뭐 비행을 매주 하는 동호인 입장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좀 뜨믈뜨믄 하고 또 흘렁흘렁 합니다 그냥 평택에서 사는 원더맨은 평택 동호인들과 천안 현지팀은 비행을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그걸로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공짜에요 그래서 비행 기록 저장하는게 제가 이제 클라우드나 뭐 이런 데다가 제 기록을 저장하면 돈이 드는데 유튜브는 공짜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비행하는건 유튜브에 거의 다 이제 올리고 있는데 편집 없이 계속 올리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좀 어 편집할건 하고 또 카메라가 꺼지면 자동 편집 돼요 하여튼 뭐 끝까지 보지 마시고 건너뛰기 건너뛰기 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그날 평택쪽은 비행을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 비행 기록입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구름이 꽉 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유 우리 저기 지금 보니까 우리 국제심판님께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네 이륙장에서 날개 빵꾸나라고 담배째만 떨어져도 날개 빵꾸나는데 우리 국제심판님 심판은 이런거 안 보나 어 흐흐흐흐흐 아 웬만하면은 이륙장에서는 어 전자담배 피우는걸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렇게 지금 뭐 우리 상호는 글라이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글라이더가 아 저번에 산줄을 교환했기 때문에 산줄이 끊어져서 몇개 교환하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 잘 됐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천안현재팀은 지금 어 일찍 떠가지고 리치를 지금 타고 동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이렇게 햇빛이 안 나와도 바람이 이렇게 좋으니까 리치가 되니까 이륙장 위에서 어 이렇게 어 동동동 떠다니면서 한두시간 정도는 비행을 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11시 반 정도 제가 11시 반 정도 조금 넘어서 이륙을 했어요 동풍이 불면은 좀 빨리 이륙을 해요 12시 전에 이륙을 합니다 서풍이 불면은 서풍에서는 이제 12시 넘어서 이륙을 하는데 동풍이륙장은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오기 전까지 열이 좋기 때문에 일찍 이륙해도 열만 자꾸 버티면은 계속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람이 동풍에서 서풍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오후에 버텼다가 이제 서풍이 불면은 아 엑스시를 하죠 바람이 이제 북서가 불건 남서가 불건 이륙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오전에 동풍이 불때 여기서 떠서 열을 잡고 고도를 잡고 기다립니다 그럼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던 상관없어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던 열을 잡고 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이 바뀌었을 때 이륙장은 딱 두 방향이에요 동풍이나 서풍 만약에 남남동이 불거나 북서가 불거나 남남서가 불거나 그러면은 이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나마 여기 동편 이륙장은 좀 넓어서 정비가 잘 돼 있어갖고 컨트롤만 잘하면은 이륙은 잘 돼요 근데 서편은 협소해서 한방향 한번에 들어서 컨트롤해서 나가지 않으면 남의 성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여기 동편에서 오전에 엘디션에 떠가지고 북서로 바뀌면 북서방향으로 비행을 하고 계속 동풍이 불면은 바람 따라서 비행을 하고 그런 비행을 하고 있어요 날개 장비가 선수형이기 때문에 협소하고 그런 데서는 비행을 이륙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제 바람이 아주 깨끗하게 잘 불고 있고 우리 상호가 테스트 글라이더 테스트를 마친 것 같아요 피크5 2.3 트라이저 글라이더 구요 2급에서 트라이저 2.3로 올라왔기 때문에 비행하는데 이제 2급 탈때는 겁없이 비행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 적응하고 그래야지 비행은 어차피 경험이 좀 쌓이고 멘탈이기 때문에 비행은 멘탈이에요 실력은 매주 비행을 해서 꾸준히 나도 모르게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예 공부도 비행 공부도 꾸준히 할겁니다 동호인들은 전부다 주말만 기다리기 때문에 평일에는 일하면서도 기상 보고 비행에 가는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있으면 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바람 방향이라든가 지형에 이런걸 해서 넘어갈 때는 어느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가 잘 돼있으면 비행할 때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일단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있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비행을 못하더라도 주말에 꾸준히 비행해서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은 요즘은 봄입니다 봄은 초중급자들이 비행하기가 까다롭죠 열이 세고 가스두고 심하고 해서 초중급자들은 이제 비행하기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봄철에는 하지만 봄철에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기상은 똑같아요 봄기상은 봄기상입니다 봄에 봄이 되면은 그래도 엑스시아는 맛이 나요 다이내믹하게 비행을 할 수 있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뭐 재미를 느끼는 사람만 재미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재미를 못 느끼고 두려워서 비행을 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왕 할때는 재미있게 비행을 해야되죠 그래서 선수가 되려는게 아니고 매주 꾸준히 비행해서 비행의 참맛을 느끼고 실력을 키우면 안전비행도 되는거고 또 비행하는 즐거움이 있고 동료들하고 같이 엑스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막내가 나간거 안나갔구나 저기 하고 지금 또 우리 막내 막내 선웅이가 지금 글라이더 조종하고 있어요 저기 뭐야 시합참사하는 사람들 그거 공인기강 사인 받으라 그러잖아요 뭐 뭐 뭐 하나씩 보내면 내가 주네 진에다가 갖다 보내면 진아 구름이 이렇게 쫙 껴있으니까 서둘러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 이륙장 비면 바로 어 이륙할겁니다 왜 뒤에서 까고 죽어 그냥 힘들게 하려 하지 말라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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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탐렌딩 해 비행을 계속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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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가방에 들어가라고 쿠키쿠키 퇴줘어. 가방을 안 넣어요. 이즈빼곤 가방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차 안에다가 그냥 소지스백만 이렇게 넣고 살짝 반만 넣어서 펴가지고. 야 비에 가방 접어서 집에 가서 이불 옆에다 펴놔 이렇게 일자로. 옆에서 자다가 이런 사무실 이렇게 해주고. 아 건배 띵 들어오는다 기체. 진짜로? 두더덕거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체 그거 빨라. 요 학교는 내릴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내려오. 남의 기체 밟으면 안 되는데. 빨리 나와봐 빨라. 나가 형 나가 나가. 너무 빨라. 으응 빨리 나가 그래야 탐단지 가게. 구름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구름이 있대? 응. 구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질규에게 드름 안 거칠 것 같아요. 질규가 잘못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나가려야 돼. 안 거칠지. 근데 이게 뭐는 거기니까? 아, 진짜. 질규의 뭐에는 안 거칠은 거에요. 네, 네, 네. 말린 거 같은데? 아니. 하나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이거.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니까 흥분이 엄청난다 이 골짜기에서 지금 아니 뭐 좀 잘하는 사람들 어차피 난 탄렌딩을 못하니까 난 탄렌딩 겁나 잘하는데 안해 나는 초보 때 탑랜딩을 배워서 배운 거 아니야. 그냥 혼자 했지. 그래서 탑랜딩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기록하시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나 푸는 김에 다 풀어. 웅규야, 저것 좀 풀어줘. 아까 나간 해둬. 한에서 운전했어요. 텐션. 나인. 펜션이 이렇게 스윽 쳐다듣는데 로우 빈을 향어 이게 아니 형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4측 그러면 4측 시선을 내가 그랬더니 4측 시선을 보라고 시선을 보면 몸이 돌아가요 몸이 돌아가면 몸이 돌아가면 나 크네 몸이 돌아가게 돼요 몸이 돌아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약간 오른쪽이 노동쪽이 약간 짧은 듯해 몰라 잡을 때 어떻게 이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자꾸 이쪽으로 다 어 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돌아야겠어 나가 어 나가자 뭐 어깨만이고 손을 이걸로다가 조종을 이걸로 나갈라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자 내가 가야지 바람이 있을 때 나가야지 바람이 있을 때 나가야지 바람이 있을 때 나가야지 지금 11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륙을 할 겁니다 핏불이나 다른 팀원들은 12시 정도에 이륙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지팀이 리치를 잘 타고 있으니까 나가서 리치 타면서 놀면 되죠 놀면 되고 이제 고도는 안까지니까 리치를 타면서 팀원들 다 이륙하면은 이제 같이 평택방향으로 날아가는 북쪽으로 날아가는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평택까지는 이제 가기로 약속이 돼있는데 오늘 며칠전 예상으로는 이제 저기 서산 쪽으로 서산이나 그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예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도가 1000미터도 안 올라가요 지금 여기서 최고고도가 900 몇십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900도 안되서 스타트를 했어요 출발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륙해 가지고 이륙해서 30분정도 놀다가 팀원들 다 이륙하면 제가 먼저 아무도 안가니까 먼저 가야 그래도 한명 두명씩 쫓아오니까 쪼래든 말든 그런 생각으로 내리는 거야 논에 내리면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제일 먼저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바람이 안좋아서 이륙하는데 애먹었어요 오늘은 이륙 실패할 일이 없어요 바람이 아주 잘 들어와요 꿀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에서는 뭐 이륙을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죠 뭐 나가기 싫으면 일부러 실패하면 자격하고 죽일 수도 있지만 바람에 아주 좋습니다 자 플라이도 들고 견제하고 이륙했어요 25일 토요일 글렁 스타트 했습니다 자 이륙했구요 가장 높은 송신자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릴치를 타고 보도를 이륙장 위에 선능성이 위에까지 올릴 겁니다 지금 먼저 이륙하신 분들이 능선 위에서 아주 잘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릴치를 타고 갔다 갔다 놀면서 우리 팀원들이 다 이륙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바람이 세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릴치 바람 아주 잘 나오고 구름이 꽉 껴 있지만 아 그래도 군데군데 이제 하늘이 열린 곳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상승되는 구간에서 최대한 등선 위에서 버티고 이렇게 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도가 등선 위에까지 올라가고 1000m 근처까지 올라가면 굳이 앞에 가까운 착륙장에 안 내리도 됩니다 놀다가 바람을 타고 날라가서 완전히 조건이 좋은 개방된 곳에서 바람이 세건 약해건 간에 지금은 이제 논 착륙장이 전부 다 착륙장이잖아요 논이 아주 좋습니다 내릴 때 이제 전봇줄 전봇대 이런 것만 잘 보시고 선글라스를 너무 진하거나 저렴한 싸구려 그런걸 끼면 전기줄이 안보여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고글이나 어느정도 스포츠 고글 정도로 끼면 전기줄도 잘 보입니다 그것만 조심해서 랜딩을 하면은 비행의 재미도 한층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에 착륙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초보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탕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착륙을 계속 지상연습으로 한 후에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선배들이 도와주면서 이제 이륙할때 도와주고 착륙할때 골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착륙을 감을 익혀야 나중에 리치도 되고 열비행도 되고 하는거니까 초보들은 그렇게 연습을 하는게 맞구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급자들은 이제 슬슬 XC를 해야 더 비행실력이 빨리 늘어요 열 잡고 착륙장에 내리는거 백날 해봐야 비행실력이 안들어요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이륙장에서는 맨날 비행을 하니까 열포인트도 잘 알고 바람방향이 이럴때는 어디로 가면 안되고 이런걸 잘 알아요 장소를 이동해서 다른 장소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여기 흑성산에서 비행을 많이 했으면 흑성산이라 생각하고 바람부는 방향과 산세를 대입해서 처음 가는 산이라도 똑같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상승되는 구간이니까 똑같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경험과 공부를 해서 터득할 수 있죠 선배들이 많이 가르쳐 줄거고 비행을 쭉 캐다보면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비행을 해서 터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선배들이나 좋은 선생님들한테 미리 배워두면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고 하면은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성공 확률이 높고 내게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믿을만한 실력자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 그냥 머리에 세게 뒀다가 비행할 때 써먹으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구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배울 겁니다 저하고 크게 틀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에요 그룹 낀 것만 봐가지고 어디 넘어갈 산 넘어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룹 낀 것만 봐가지고 어디 넘어갈 산 넘어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너무 많이 꼈어요 많이 꼈는데 구도가 안 까지는 것도 다행이에요 우리팀의 현재 M7 글라이더가 지금 세대가 세대나 되요 M7 글라이더가 사이즈는 틀리지만 디자인하고 색깔은 다 똑같아요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지금 M7 글라이더가 바로 밑에 있고 누군지는 화면으로는 모르겠구요 비행할 때 하네스를 봐야 아 비행하는 자세를 봐야 누군지 여기 판명이 돼요 그리고 M7 와 우리 팀도 이제 슬슬 이륙 한 것 같아요 벨기 이륙하기 전에 며칠 전에 계획은 바람 방향이 당진을 거쳐서 서산 이렇게 딱 가기 좋은 방향이었어요 방향이었는데 이제 내부가 바뀐게 내부를 보니까 흑성산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불고 지금 바람이 약한 바람은 아니에요 릿지가 될 정도로 바람이 불고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도 요정도 불어요 오고 못지않게 그럼 정풍을 맞게 되면은 여기서 서쪽 벌판을 건너서 서쪽으로 계속 갈라 서쪽 벌판 건너서 산하나만 너무 서풍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고도도 안 올라가고 고도가 만약에 1500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넘게구름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서쪽으로 계속 아니면 남쪽으로 남동풍이지만 측풍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측풍으로 리치 타고 가도 되고 이제 뭐 대천이나 뭐 이런 데 쪽으로 이렇게 비행해서 홍성 이렇게 홍성 거쳐서 고령 대천 고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정풍 뚫고 내려가는 건 아니고 측풍으로 이렇게 가도 재밌는 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정풍이 서풍이 비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이제 힘들고 고도도 이제 구름이 900m 정도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대 구름에 담그면은 900 몇십m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구름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으면 구름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낮은 고도로 이렇게 계속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타고 형태 방향 북쪽으로 이렇게 하는 비행을 하려고 이렇게 운속장에서 마음을 먹고 이제 고도가 안 올라가면은 평택 쪽으로 날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타스크 그런 걸 안 찍었어요 뭐 그런 것도 안 찍고 뭐 그냥 비행하던 데니까 익숙하겠다 근데 평택 이상은 북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평택에서 내리고 여기 밑으로는 많이 가봤어요 밑으로는 보령쪽, 보령쪽 서쪽으로는 보령쪽이고 이제 서풍이 볼 때는 물경 이렇게 밑으로 북서풍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내려가 봤는데 북쪽은 워낙 가기가 힘들어요 공영 문제도 있고 뭐 여러가지 한번도 안 가봤어요 평택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오늘은 고도는 안 올라가지만 또 그렇게 고도가 까지지가 않았어요 쉽게 까지지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열이 없어서 바로 착륙했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내가 이렇게 뼈를 하면 열이 없는 거고 비행을 하면 열이 좋은 거고 지금 보면은 앞에 글라이더들이 700m, 600m, 600m, 600m 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열이 있는 거예요 계속 상승되죠 상승되는 구간에서 잘 버티면은 보령은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구름 밑에까지 그리고 그날 비행은 비행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요 이륙장에 올라오기 전에 비행하려고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미 비행 그 사람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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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개인의 비행이 딱 눈에 보입니다 결정이 납니다 이 사람은 쪼랄 것이고 이 사람은 갈 것이고 이런게 나와요 그런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비행하기 전에 기상을 봅니다 그리고 동료들이나 현지팀에서 먼저 비행을 하면 고도를 딱 보죠 아이고 저거밖에 안 올라가면 구름 났네 구름 많이 꼈네 이런 망가짐으로 이륙을 할까 마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쪼래요 쪼라거나 비행을 못합니다 구름이 낫건 바람이 비행 못할 정도로 강하거나 가스트가 세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하는게 낫죠 이렇게 뿔바람이 불고 구름이 이렇게 오히려 쫙 껴있으면 오히려 거칠지가 않아요 붕기상 옹게구름 껴있고 하늘 햇볕짜에 행쩡나고 구름 넣고 탈 때가 오히려 더 거칠어요 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고급자들이 하면 즐겁겠지만 종상급자들도 어려워요 구달리 해요 차라리 이렇게 구름이 쫙 껴있을 때 부드러운 겁니다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쉽게 이렇게 쪼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바람을 잘 타면은 고도가 낮아도 낮은 고도로 계속 있는 열 잡아가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엑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비행을 해볼 거에요 타석도 그런거 없이 오늘 날이 안좋다고 비행 안될 것 같다고 예전지형님이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아침에 그래 가지고 보란듯이 제가 엑스시를 할까봐 이런 날도 엑스시가 된다 이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바람을 타고 그래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륙을 했구요 옛날에도 한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름인데 여름에는 이제 고도가 많이 안올라 가죠 여름에 보령 이었어요 그때가 보령 이었고 아침 8시 한 8시쯤 됐습니다 여름이고 아침이고 그래서 거기서 캠핑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바람이 안좋아서 홍성 쪽으로 이동을 해서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캠핑을 이륙장 위에서 했기 때문에 8시 바람은 약해지만 그래도 벌판 쪽에 구름이 아침에 부터 뭉개 구름이 잘 있어요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비행을 하겠다 뭐 쪼레코 무아를 하냐 동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열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이 아침 8시 인데 절대 구름까지 올라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륙을 했습니다 바람은 약간 배풍 이었는데 이륙을 해서 벌판으로 바로 나가서 구름 밑으로 들어갔어요 8시에 준비해 가고 8시 반 넘어서 비행을 했죠 약하지만 제가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구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비행은 아침에도 해봐야 되고 저녁에도 해봐야 되고 열 좋을 때 12시 타이밍에 비행은 주로 이때 하는데 이때만 하란 뭐 없어요 저녁에도 열이 좋고 금지 같은 데서는 저녁 늦게까지 한 바퀴도 이렇게 돌고 재밌는 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는 뭐 좋을 때 하는 게 맞는데 휴가라든가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아침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비행이 어떤가 노하우를 축적할 겸 해서 경험 삼아 이렇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에 보니까 부메랑 12가 리치를 타고 있습니다 핏불이 이륙을 했어요 12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륙을 한 거 보니까 12시에 이륙한다고 했는데 이륙했어요 지금 지금 난쪽 사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제 하네스 발끝에 파란 부메랑 12가 핏불이 타고 있는 부메랑 12입니다 저도 오늘 장비는 부메랑 12를 갖고 왔어요 하네스는 G-RACE4고 날개는 징글라이더사의 부메랑 12 백시멈 117kg 짜리입니다 제가 살이 좀 몸무게가 많이 불었어요 90kg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엔조3는 맥시멈 115kg 짜리에요 그래서 엔조3는 못하고 일주일만에 3kg가 불었어요 몸무게는 정신줄만 놓으면 계속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빼는 건 힘들어인데 몸무게 늘어나는 건 굉장히 쉽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초 Record paternos 동작이 above 도서스를 보면 cara 집으로 몸무게는 tsp 굴쪽을 보0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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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구름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는 아직 많이 안올라가고 있지만 서클리엘에서 평택을 봤을 때는 여기보다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이 살짝 열렸을 때는 이제 곧대가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살짝 열렸다가도 다시 구름으로 꽉 끼고 그러면 다시 까지고 햇빛이 비추면 또 올라가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능선 위로는 팀원들이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고 이제 누가 먼저 가느냐 눈치만 보고 있을 거에요 지금 일단 고도가 900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앞에 핏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앞에 바로 구메랑 파란색 구메랑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늘이 열린 그 사이 틈새에서 지금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500에서 600 고정도 될 겁니다 어흥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도가 안 올라가니까 여기저기 쑤시면서 하나를 잡아서 한방에 올라가려고 지금 탐색전을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피플도 남쪽 서면으로 가서 남풍이니까 남쪽 서면에 가서 열을 잡아볼까 하고 지금 남쪽 서면에 가서 풍색도 하고 저도 남쪽 서면까지 왔다가 벨벌리로 숨은 다시 골짜기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 올라오면 그거 잡고 그래도 최대한 도로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넘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넘어가야 다른 사람도 넘어올 것 같아요 지금 흑성사장 와서 일단은 예보를 보면은 지금 흑성사장 와서 일단은 예보를 보면은 오기 싫은 마음이 싹 생깁니다 너무 그름이 많은 곳으로 예보가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막상 와서 비행을 하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주 재미있는 고도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비행하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거칠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오파드, 투스리, 투라이저 타원 형님도 보이고 바로 제 엉덩이 아래는 핏골, 구메단 10이 보이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밑불하고 구메단 10이, 그 다음에 막내 선웅이 같아요. 선웅이 지금 난대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MCF 엉클레이더가 3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터클링을 해서 그래도 올리고 있습니다. 구메단, 구름 베이스까지 이제 근처까지 올리고 있어요. 누가 상승되면은 전부 다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상승되는 데서 같이 서클링을 하면서 이렇게 컨닝이 중요하죠. 비행할때는 컨닝도 아주 훌륭한 실력 중의 하나에요. 시야를 넓게 해갖고 이렇게 정보, 글라이더 뿐만이 아니고 새도 그렇고 낙엽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모든게 정보 적극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재미있게 글라이더들이 서클링, 개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가 이제 해가 비치면 올라갔다가 다시 까지고 반복하지만 어느 타이밍인가 누가 하나가 쏘면은 같이 쏠 겁니다.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승이 굉장히 약해요. 다이내믹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하게 열을 상승되는 구간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서클링 한다고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상승구간이 계속해서 수정해가면서 위치 수정을 해가면서 상승구간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되다가도 금방 빠집니다. 귀를 둘러봐서 나보다 높게 잘 올라가는 글라이더가 있으면 그쪽이 상승구간이니까 지체할 것 없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올리면 됩니다. 여럿이 비해갈 때는 그게 장점이죠. 그 대신 사주경계를 잘 해야되죠. 구름이 많이 껴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저기서 약하지만 이렇게 올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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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단 천메터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구름이 많고 그다시 여기저기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구간이 구름 밑에는 좀 세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그래도 900 정도까지는 올린 다음에 이 저기 서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오전에 엔투스천에 이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비행 리치를 타면서 몸을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 고도조끼 앞에서 저보다 높게 있는 빨간 글라이더가 타워 왔는데 레오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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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라이저 투 쓰리 글라이더 오늘은 바람이 절대 약한 바람은 아니에요. 오늘 15km에서 20km는 불었으니까 가스트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안 불 때는 8km 정도 10km 정도 이렇게 본바람은 그렇게 됐고 이제 가스트가 몰았을 때는 15km에서 20km 사이 약한 바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이렇게 비행 못하게 센 바람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비행하기가 딱 좋아요. 바람 타고 가려면 바람이 좀 있는게 좋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은 이륙하기가 힘들고 이륙을 해서는 동서남부 바람이 곱거나 약할 때는 동서남부 사방으로 엑세시가 가능합니다. 바람이 이정도로 있으면 바람을 타고 가는게 엑세시가 훨씬 유리하죠. 꼭 배풍을 타고 가란 법은 없어요. 좌우로 45도로 이렇게 측으로 가도 되고 자기가 내리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목적지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저도 얼추 저 구름 밑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뿜연히 900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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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밑까지 올라왔어요. 구름에 살짝 들어간 핏불은 들어간 것 같아요. 구름 속으로 저도 이제 구름 바로 밑에까지 왔습니다. 구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글라이더 방향 감각을 성실하기 때문에 일단 구름에는 안 들어가게 비행을 하겠습니다. 구름에 살짝 들어가서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슬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전을 날렸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시다 이렇게 하고 고등은 1000도 안 올라갔지만 900정도 지금 900 아래로 이렇게 됐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구름에 담고 올라갈 거 아니면 이상 그냥 산능성을 타고 산악지대를 지나서 벌판으로 이제 갈 겁니다. 벌판에서 이제 벌판 비행을 하면서 일단 1차 목표는 이제 평택이고 힘들면 거기서 내리고 아니면 날이 좋으면 더 가면 되니까 오늘은 예보만 보고 이제 비행을 포기한 분들은 아마 다 쪼루를 하게 될 거예요. 마음 속으로 이륙장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비행이 그렇게 됩니다. 이미 계획이 머릿속에 안 서 있고 예보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대로 비행이 됩니다. 저는 일단 보도는 계속 까지지만 가면서 뭐 하나 잡으면 되니까 이쪽으로 누선 타고 가다가 지금 왼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면 왼쪽은 당국대 병원인가 그리고 주택가가 밀집이 돼 있어요 건물이 내릴 데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가 가지고 논 있는 데서 이제 벌판 쪽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륙장이 확보되어야 낮은 고도에서는 수시로 내가 열을 못 잡거나 할 때 착륙할 곳을 이제 비상착륙장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다 열이 튀면은 땡큐 베르마치 하면서 착륙장을 벌이고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고도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고도는 계속 까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일단은 1차적으로 고도가 낮은 열을 못 잡았을 때 산 속에 눈이 있는데 바로 지금 보이는 곳이 일단 비상착립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람이 셀때는 여기에 이제 착립하기는 힘들죠 화류가 형성되고 바람이 돌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이 셀때는 고도를 높이 잡고 높이 잡고 최고 고도에서 최대한 평야지대로 개방된 곳으로 가서 목표지점에 도달하면 안전하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층구름이 있고 상층구름이 바뀌어 있고 하층구름은 이제 뭉개구름이 그나마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눈개구름은 아니고 하층구름이 900에서 1000정도로 60% 정도 덮여 있습니다 지금 햇볕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지만 구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아마 당국대 병원인가 일단 여기 건물 단대병원 같기도 하고 건물이 있어요 여기서 가로질러서 저 앞에 낮은 능선 그 앞에는 다 논이에요 1차적으로 낮은 능선까지 붙어야 됩니다 1차 공개 2차 공개 6차 공개 3차 공개 이렇게 지금 낮게 m7 글라이더가 지금 제 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막내 선웅이 같애요 무전을 듣고 이제 제가 열을 잡으니까 넘어와서 여기서 열을 잡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지금 낮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능선 위에는 있습니다 저는 저기 앞에 낮은 능선 까지 갈 고도만 올리고 바로 빠져나갈 겁니다 남동풍이 불고 지금 저 낮은 능선에서 바람 타고 이 논이나 주택가에서 그래도 조금이나 데펴진 열이 좀 구름 위로 구름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바람결 타고 구름이 형성되어 있어요 불가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고도가 너무 낮아요 낮은 능선 위에까지만이라도 올라타면 좋을텐데 일단 가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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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선웅이가 아까 제가 울렸던 자리에서 열을 잡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올건데 앞에 글라이더를 깔아두고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 좀 쉬워요.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거나 상승이 되는 자리에서 계속 버티면서 앞선 글라이더가 고도가 까지고 가다가 열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최고로 올릴 수 있으면 맞고 올리면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올라간 자리로 와서 붙어서 거기에 분명히 올라갔으니까 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와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미리 열을 잡았던 사람은 고도를 어느정도 올리고 또 거기를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탈을 하는 동안에 그 자리에서 또 열을 잡고 끝까지 올리고 열을 한 개 정도 차이를 두고 컷닝을 해가면서 비행을 하면은 일단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고도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조건에서 스타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XC를 하다보면 고도가 높고 먼저 갔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닙니다. 뒤에 온다고 해서 절제로 불리한 건 아닙니다. 먼저 간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먼저 가는 게 더 어려워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컷닝을 잘 해야 돼요. 앞선 사람이 저기서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올라가면은 거기 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지하고 있다가 최대한 빠르게 와서 그 자리에 붙어서 올리면서 먼저 올렸던 사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컷닝을 하면서 참고를 해서 같이 비행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같이 XC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나는 비행 좀 할 줄 알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행 한참 잘 할 때 재미 들렸을 때는 저기 가면 열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나를 믿어. 그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게 제일 안 좋고 내가 추측해서 열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가는 것보다 이미 올라가고 있고 확인되는 것. 독수리가 서클링을 한다든가 가장 완벽한 것은 글라이더가 올라가는 게 가장 완벽하죠. 눈에 보이는 증명된 자리를 놔두고 나의 판단으로 저기가 좋을 것 같아 가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선두에서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선두 그룹이 아니고 호미 그룹에서 컷닝을 하면서 비행을 할 때는 확실하게 컷닝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비행을 하는 게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약하지만 능선 위에 붙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야감자감 올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요거를 요 열을 상승을 잡지 못하면은 바로 내려야 됩니다. 구도가 너무 낮아요. 유지되고 상승되면은 요 상태에서는 집중을 해서 상승되는 구간을 조금씩 조금이라도 더 받아 먹으면서 서클링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상승이 되는 부분을 조금씩 더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 회전하고 또 상승이 강한 쪽으로 조금 더 전진해서 받아 먹고 또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지만 보도를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편해집니다. 받아먹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바퀴 돌 때까지 상승이 유지되면은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잔뜩 껴서 이렇게 빵빵 안 튀어줄때는 그 대신 이제 부드러워요. 이게 거칠지가 않습니다. 비행해서 이제 보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나는 착륙장에 내릴 거야. 그리고 착륙장에 내려. 착륙장은 이미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고 그리고 이제 열이 또 익어 가지고 골바람 타고 들어와서 지역보면 또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착륙장에 내리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한참 열이 좋을 때 아니면은 바람이 좋을 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나와 가지고 벌판이잖아요. 벌판 비행도 재밌습니다. 벌판으로 나와 가지고 아무데나 내려도 돼요. 전부 다 개월치에요. 바람의 영향을 정풍에다만 맞춰 놓으면 아주 부드럽게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벌판의 특징입니다. 벌판 비행을 하다보면 또 노하우가 생겨요. 어디서 열이 치는지 구름이 있을 때는 구름을 참고하고 뭐 바람결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비행을 하면 돼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비행에서 그거를 볼 정도 수준이 되면은 내게 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안되면 속이 경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두면 내가 수준이 높았을 때 경력이 좀 쌓였을 때는 그게 다시 생각나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보자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머리에 이제 한번씩 기억하려고 한번씩만 더 되뇌이면 나중에 그 상황이 되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런 방법들을 그러면은 성공하면 내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나한테 안 맞네 이렇게 거짓부렁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그때는 어느 정도 고도가 올라왔어요 아까 착륙할 높은 위였는데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바퀴 노는데 계속 상승이 되고 상승이 센 쪽에서 조금 더 받아먹고 이럴때는 써클링을 이렇게 신경 쓰는게 아니고 써클링이 아니고 열의 상승되는 구간에서 내가 머무른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을 쫓아다니는 기분으로 그렇게 비행을 하면 고도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거칠지던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흑성산에서 고도를 구름까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동편 착륙장에 내리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바람이 오늘 약한 바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2시 넘어서 3시까지는 점점 열이 좋아지는 시간이에요 타이밍이에요 거기 내리면 오히려 더 날개 내릴때 푸닥푸닥거리고 오히려 거친 느낌을 받아요 저같이 이렇게 벌파도 일찌감치 일찌감치는 아니고 이렇게 여유있게 딱 넘어오면 거기서 착륙장에서 내리는거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거칠구가 하나도 굉장히 부드럽게 구름길을 타고 고도는 뭐 1000m도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구름이 없어질 때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구름이 없어질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름이 없어질 때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리오 소리는 강하진 않지만 꾸준히 굉장히 부드럽게 올리고 있고 왼쪽으로禁止. 트럭텍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럭텍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트럭텍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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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타고 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뒤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주기 때문에 저 앞에 또 작은 산이 있습니다. 언덕. 저 언덕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 위로 구름이 사방에 다 있지만 그쪽에서 또 근처 가면 상승이 되지 않을까 가다가 있으면은 무조건 열이 있는 것마다 다 잡습니다. 뭉개 구름이 아니고 쫙 퍼져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장승이 되면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금 고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높이가 한 7,800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상승이 센 데서는 조금 받아 먹고 돌리고 꾸준히 가랑비에 오쩌듯이 계속 고도를 올리면서 이동을 합니다. 약한 열이라도 아 저기 가서 더 큰 거 잡을 거야 하고 지나가면 거기 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지가 되는 이상 여기서 계속 받아 먹으면서 야금야금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을 해서 상승이 되면 계속 전진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조금 더 상승이 강하면 전진을 해서 다시 돌리고 원하는 목표까지 구름 근처까지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구도가 높을 때는 악셀레이션 하고 막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천미터가 안 올라갈 때는 악셀레이션 하면 열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악셀레이션 하지 않고 최대한 신중하게 약한 거라도 있으면 바로 잡아서 돌릴 수 있게끔 긴장을 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하면 됩니다. 치즈아 등이 악셀 separator가 도착할 수 있게 어차피 멘탈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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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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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평택입니다. XC팀 지금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평택에 여기가 농가, 시가지 경계선에서 주택가가 있는 데가 평택 시내고요. 여기 아래에 가지 천이 있는데, 이 천 바로 이 밑에가 창륙장이에요. 저기 유천리 창륙장이에요. 저기 유천리 창륙장이 있고, 평택에 도착하니까 상승이 더 좋습니다. 하늘들도 천안쪽보다 조금 더 열리고, 그리고 평택을 여기 근처에 오니까 열이 좀 더 좋고, 앞으로 구름이 쭉 있는 거 보니까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예요. 일단 1차 목표는 오늘 선박했고요. 일단 1차 목표는 오늘 선박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영상이 중간에 없어졌어요. 카메라 꺼져 갖고 다시 충전기 연결하고 마지막 부분에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박한 비행이었고, 구름이 예보상 구름이 상중하 잔뜩 껴서 비행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미리 포기하신 분들은 앞으로 그런 습관은 들이지 마세요. 일단 비행 못할 바람이 아니고 그러면 비행을 나오면 의외로 재밌는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그렇고, 구름이 100%가 껴 있다고 해도 XC가 다 되고 시합도 다 됩니다. 리그전에서 이런 기상에도 시합에 꽤까지 다 들어가고 하니까 나와서 같이 즐겁게 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평택에서부터는 바람타고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날이 좋기 때문에 내리기 너무 아까워서 그냥 가는 거니까 귀엽게 봐주시고, 저는 나레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맨이었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날이 전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끔 아이들 가끔 바 prett의 부정이 안 됩니다. 날이 점점 높아서 돌아가게 돼서 우리는 엔터장으로 변했습니다. 날이 목소리를 흘리기 일단 올랐고 나만 이용해서 공격하십시오. 날이 불협해졌습니다. 날이 도착하셨습니다. 유행하게 이으한 모래에서 응원하는 지와는 순간م 위치에 연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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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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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m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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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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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mon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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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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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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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volution. 富 another one. LISA. cozy. Go,... гру. ... 고 pe Cir bull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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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